이번 시간은 이스케이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스케이핑은 우리말로는 도망가다 또는 피신하다 이런 뜻인데요. 왜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각자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스케이핑이 무엇인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상황적인 것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html 코드, 보통 태그죠. 이 태그는 브라우저에 의해서 해석되도록 약속된 문자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br 태그를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제가 화면에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표시하려고 html 문서 안에 br 태그를 넣게 되면 이것이 브라우저에 의해서 해석돼서 줄바꿈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화면상에 br 태그가 표시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html 문서를 작성해서 이것을 브라우저에서 열었을 때 이 br 태그는 줄바꿈에 해당되는 br 태그이기 때문에 화면상에서 표시가 되지 않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바로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스케이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케이핑은 대피하다라는 뜻인데 여기 있는 이 태그를 해석되지 않도록 대피시키다 또는 도망치게 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중간에 br 띄우고 슬래시는 그대로 써줘도 돼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문자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앞쪽에 있는 이 꺽쇠 그리고 뒤에 있는 꺽쇠 less than, great than이라고도 하죠. 여기는 이 두 개의 꺽쇠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이 less than인데 그것을 줄여서 lt라고 하는 문자. 즉, ampersand. ampersand는 숫자 7 위에 있는 특수문자가 ampersand입니다. 그리고 알파벳 l과 t 그리고 semicolon 이렇게 네 개의 문자를 html 코드 안에 적어주게 되면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네 개의 문자는 화면상에 꺽쇠로 표시한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미 브라우저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 네 개의 문자가 조합돼서 하나의 꺽쇠를 표시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태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줄바꿈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여기 적혀있는 대로 꺽쇠.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도 닫히는 꺽쇠니까 닫히는 꺽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bi 태그를 화면에 표시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별게 아닌데 참 설명하려니까 힘이 드네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해하기는 쉽지만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들 있죠? 이게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이스케이핑을 해야 되는 몇 가지 코드 리스트를 제가 좀 정리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 ampersand, amp, semicolon 이렇게 적게 되면 이것은 이 ampersand를 의미하는 이스케이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테스트냐면 예를 들면 띄어쓰기를 할 때 ampersand, n, b, s, p, semicolon이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하잖아요. 이 기호를 화면에 표시할 때 여러분이 이걸 그대로 쓰면 그것은 스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화면에 표시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 이 앞쪽에 있는 ampersand를 이스케이핑을 시켜서 ampersand, amp, semicolon이라고 적어주게 되면 그것을 브라우저가 해석해서 이것을 이 앞에 부분을 ampersand로 표시하고 n, b, s, p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이게 어떤 이미지를,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태그인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은 가셔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태그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태그라고 하지 않죠,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이 꺽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열려있는 꺽쇠는 이 less than이라고 해서, less than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때는 less than을 이스케이핑할 때는 ampersand, lt, semicolon, 그리고 greater than을 이스케이핑할 때는 ampersand, gt, semicolon, 그리고 이거는 더블 커테이션, 그리고 이건 싱글 커테이션이잖아요. 이것들은 쌍따옴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이스케이핑을 하시면 되고, 단 따옴표는 이렇게 생긴 이스케이핑을 하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스케이핑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다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스케이핑을 도와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니까 클릭하면 이스케이핑을 도와주는 온라인 도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것을 검색해서 찾은 건데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링크를 통해서 꼭 찾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검색해서 이스케이핑, html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이런 도구들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생긴 이 웹페이지에 보면 html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html 문서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밑에 자동으로 이렇게 문서가 표시가 되고 있네요. 이것은 뭐냐면 이 html이라는 태그를 이스케이핑을 해준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하나하나 제가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것을 카피해서 html 문서 안에 포함한 다음에 브라우저를 열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이 입력한 이 태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화면에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 리플레이스, 이 꺽쇠를 리플레이스한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제하면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표시가 되죠. 이스케이핑의 의의가 없어지니까 이건 체크를 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bi 태그를 리플레이스한다는 부분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화면에 그대로 표시하려면 여기 있는 여러분이 엔터를 친 만큼이 줄바꿈이 되어야겠죠. 그런 경우에 이것을 체크하면 그것이 이제 bi 태그로 표시가 되면서 이게 브라우저로 표시됐을 때 여러분이 엔터를 친 것과 똑같은 만큼 이 줄바꿈이 되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케이핑에 대한 내용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서 html을 배우는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문자를 화면상에서 표시해야 되는데 그게 표시가 안되고 어떤 특수한 용도로 해석돼 버린다면 이스케이핑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시면 도움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위키피디아 링크도 도움이 될 거고요.